어서오세요 잘 부탁드려요 양념이 여기 있다 오빠 얼굴 비쳤었어? 여기다가? 아니 그러니까 그건 두 분 정도 마셔도 돼요 이게 맛있네? 약간 고급진 맛인데 깔끔해 그리고 잘했어 오빠? 월요일 크리스마스였어? 월요일 크리스마스였잖아 우리 먹었잖아 월요일 날 간 것도 월요일 날 간 것도 월요일 날 간 것도 그 다음에 만났구나 이게 뭐야? 저거 아마 티켓 타서 공연하는 거니까 다섯 일정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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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숙소 일정해서 그니까 일정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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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매주 일정해서 30개 어? 10 9 8 7 6 5 4 5 2 1 4 5 6 6 5 5 6 6 7 7 7 7 7 7 8 9 10 12 13 14 15 15 15 15 20 15 15 15 15 여기 언덕 올라가시면 안 돼 갑자기 왜이래? 갑자기 왜이래? 왜이래? 안은도기를 다 넣는다 열 놓고 아이씨 여기가 난리였네 아 동네 사람들 다 여기 있었네 말씨누 했었는데 말씨누 그 와중에 틀림 그 와중에 따라할려도 틀려 말씨누 말씨누 아아 출동은 천들 초등인형을 했는데 planes에 만 Disk jumps 예전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밖에서 짠. 완전 짜졌던데 진짜 잘하다가. 맛이. 오우. 오우. 이게 포메스 대신에 이걸로 준거구나. 난 이거 대신에 이거 주는 줄 알았어. 이거는. 포메스를 시켰는데. 자기들 이것도 있대. 이걸 시켰는데. 그동안 먹은 슈퍼채 중에 제일 맛있대. 오우. 저기가 주겁잖아. 이거? 이거 맛있었어? 맞아 어때? 그럼 한국에서 먹어봐. 한국에서 올 때 그러면 구석할 만한 게 있어? 한국에서 올 때? 응. 그치? 그치? 거진가잖아. 여기 들어가봐. 웃음. 너무 힘들어. 웃음. 물. 날씨가. 아침. 와, 하 loaded. 누나카세. 누나카세. 오빠가 이목하라고 하는 그런 아니지 아쉬워 두개가 너무 좋아 아쉬워 근데 문어... 이거 한 마리를 통처럼 샀는데 다리만 이렇게 해서 팔과 눈을 씻고 다리 세게 되는... 다리가 엄청 붉고 두께 드디어의 입을 입을 입은 계란